말입니다. 여기는 뭔 줄이냐? 줄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. 줄을 쏘시오. 야, 줄을 쏘. 경기도 김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. 차를 6시간 타고 줄 쏘다 그러면 나 언제 먹어? 나 내일 집에 가야 되는데. 아니, 이걸 어떻게 알고 오셨었죠? 블로그 보고 안 땅게요. 야시당 최고의 인기 메뉴. 팥, 타이. 구수한 냄새 때문에 그냥 못 지나칩니다. 이 겨울에 뜨끈뜨끈한 거 그냥. 소리 들리시죠? 매콤한 데 뜨끈한 건 함께 들으니까 그냥 존네 진짜. 아이고 그냥. 소리 내면서 드시더라. 맛있습니까? 지금 맛있어요? 많이 맛있어요. 젊은 분이에요. 나이 드는 분입니까? 저요? 네. 도대체 제 나이가 왜 궁금한가 했대요? 계속 맛있어요. 근데 계속은 젊은 분만 좋아하고 할아버지들은 안 좋아합니다. 저는 계속 맛있더라고요. 저 아직 젊다니까.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생각하신 거군요. 머리만 챙겨요. 머리만. 많이 있으니까. 여기 여러분 한국 물 많이 찾으러 오세요. 네. 많이 찾으러 오세요. KBS.